동기들이랑 같이 연 합동 전시회에서 동기들은 단박에 갤러리 계약하고 개인전 열고 온갖 공모전 휩쓰는 동안 나? 똑같애 버시 돌고 돌아도 안되고 공모전 내는 족족 다 떨어지고 안돼 되지를 않더라고 야 이렇게까지 죽어라 떨어지는데 계속 버티는 놈이 등신이지 나 더이상 그 짓 안해 아니 못해 하려고 해도 야 이 나이에 무일뿐에 재능 없고 운 없고 실력 없어 어 나는 드디어 인정했어 다시 만난 니가 니가 내 재능을 착각하고 있어서 날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작가 된다고 까불더니 결국 그 꼴이네 그 말 듣기 무서워서 싫어서 그래서 결론은 가한아 나는 이제 그림 안 그려 이제 그림 안 그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하루가 나는 그려 인정했어 으로서 그것을 내 재능이 내 재능이